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차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. 차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. 차가요? 네. 대니? 차 십만원 대세요. 여기 대는데. 아 여기 있다 대야 되는데. 저 밑에 있네. 원래 이 앞에다 대면 되거든요. 십만원이라도. 찍어치악이다. 어? 이쪽으로요. 왼쪽이 달라요. 왼쪽이요. 언니. 알겠어요. 잠깐만. 여기 너무 웃겨가지고. 여러분들이 찍었어요. 해요? 해요? 레드카프신가요? 저를 위한 레드카프신가요? 언제 이렇게 깔았어요? 계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. 계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. 이런걸 언제 준비했어! 하하하 넉치장님이 어렵지 않았어요? 날 위해 준비하느라? 아 레드카프! 빠바바바바바밤바바바바배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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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보 잘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시죠 세종 또 가야 되죠? 네? 어, 거기를 행사 가요 행사? 저번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,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언제 오는 거야, 우리 이사님은? 왼전님! 이렇게 레드카펫을 딱 내려와서 바로 차에 타야 되는데 차가 딱 여기 와있어야 되는데 어, 갑자기 뻘쭘하네요 레드카펫 밟아놓고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기란 매니저님 이제 모르셨나 봐 맞춰야 되죠 아, 아닌가? 아닌가? 어, 여기로 오고 안녕 좀 이따와요? 아니, 윤기 형은 다른 덴가고 우리는 같이 오고 괜찮을래요? 행하 씨, 여기, 여기 담아 가세요 안녕 네, 수고하셨습니다 오... 하트 좀 달래주세요 다, 하트 좀 달래주세요 다, 하트? 안녕 나 어저께 갔었어. 혼자서. 다른 데 있었어. 다른 데서 이렇게 응원했는데도. 가세요 형님. 형 가 빨리. 아 잠깐만 잠깐만. 오늘 제가 하루 되세요. 형 형이 벌렀던 차례를 넣었지. 저기 맞나. 네. 아니 할인 말고 그건데. 그건데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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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형 왜 이렇게 하네. 네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우와. 우와. 어머. 아니 팬이 죽은 게 아니라. 와사비 맛은 맥주 안 줄게. 어? 어떻게 왔어? 감사합니다.